잠시 손오공의 손자의 손자의 손자인 이 소년의 과거 이야기를 해보자면 100년이란 시간이 흘러 그때의 전사들은 모두 고인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건 팡 한 명 뿐, 손오공의 무덤까지 있습니다. 할머니가 되었지만 손자에게 수련을 시켜주는 팡 할머니 딱히 재능은 없어 보입니다. 평생을 수련만한 손오공과 비교하다니 닮은 건 식성뿐인 것 같습니다. 한편 이곳은 사탄시티의 학교. 외관이 달라졌지만 마크를 보니 손오만의 모교인 것 같습니다. 손오공 주니어가 다니고 있습니다. 사이오인 후손인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팝과 친구들 알면서 왜 건드리냐. 그렇게 아끼는 물건을 뺏겨버립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털리고 와서 심기가 불편한 팡 할머니. 그 때 쓰러지는 팡. 나이가 있어 병에 걸린 듯합니다. 팡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용기를 가지라고 말해주죠. 상태가 점점 안좋아지는 팡. 이 상황이 어린 나이에 감당이 안됩니다. 그때 집에 걸려있던 옛사진을 보게 되는데 손오공은 팡에 해줬던 드래곤볼의 얘기를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보다 게임이 재밌는 어린이였을 뿐 그렇게 파오즈 산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팡과 친구들에게 걸려버립니다. 열받은 소두공은 뒷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지나갑니다. 운 좋게 이치 하이킹의 성공 한 줄 알았지만 짐을 털려버립니다. 그때 또다시 팡을 만나게 됩니다. 알고보니 팡은 팡에게 혼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뺏었던 샤프도 돌려줍니다. 그때 짐승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누군가 구해줍니다. 자신의 집까지 초대해 음식까지 대접해주는 은인 하지만 꼬마들을 먹기 위해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꼬마들 손오공이 잡혀버립니다. 무의식적으로 반격을 하게 되고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그때 다리를 건너려다 빠진 손오공 팡은 손오공을 구하려다 밑으로 떨어집니다. 친구 잃은 슬픔에도 밥은 먹어야겠고 도망치는 곰 한 마리와 파워지산의 괴물 1행기 한 명이 나타납니다. 바로 도망치는 손오공 하지만 두고 온 아기 곰이 신경쓰입니다. 결국 무서움을 이겨내고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보니 쫓아내는데 성공 그렇게 곰과 친해지고 아빠곰까지 압세해 파워지산을 안내해줍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괴물 3인방 설상가상 요마왕이라는 놈까지 나타납니다. 아빠곰이 덤벼보지만 당할 뿐이었습니다. 아빠곰을 죽이려는 찰나 초사연이 된 손오공 요마왕을 혼내줍니다. 파워지산 서열 정리 완료 나머지 놈들도 도망가고 그렇게 잠시 기절하는 손오공 파워지산 대장이 되었는데 기억을 못합니다. 드디어 손오공 한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사성고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사성고 하나만으로 실룡이 나올 리 없었습니다. 진짜 손오공이 나타납니다. 후손한테까지 두근거리는 손오공 그때 비행기가 도착했는데 팡과 팡이 함께 타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라진 손오공 그렇게 사성고를 챙겨가는 손오공 그렇게 드래곤볼 GT는 끝이 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